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나카무라 슈즈의 지음 김윤경홍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상식을 거부한 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즈가 전하는 끝까지 해내는 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벽을 기어 올라서라도 끝까지 해내라.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멀리 돌아가도 좋다. 어쨌든 하나를 완성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성공의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툴러도 좋으니 나만의 방식으로 승부하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해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상식 밖의 아이디어가 창조의 씨앗이 됩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란 원래 비상식적이고 엉뚱하기 마련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비상식적임으로 독창적인 것입니다. 상식에 얽매인 아이디어를 도대로 한 사업이 과연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간단한 제품 개발이나 소규모 사업은 가능할지 몰라도 큰 비즈니스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을 세상에서는 독창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아이디어야말로 발전 가능성과 큰 기회가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상식적이기에 독창적이며 그렇기에 더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독창성은 우선 회의에서 나온 상식적인 제안을 깨뜨리는 데서 싹이 튭니다. 엉뚱한 발상에 독창성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2. 나만의 아이디어에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서 나 말고도 같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쉽게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 말고 또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제품의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 없이 나 혼자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때야말로 오히려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된 누군가가 자네는 참 어리석구만 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려 든다는 이유로 상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비상식적인 일에 도전하는 일이야말로 독창적이며 획기적인 제품을 발명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상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성공하고 싶다면 철저히 혼자가 돼야 합니다. 혼자라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심지어 터무니없어 보이는 제품을 모색할지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비상식적인 일인지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좋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독창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 번 실패라도 하면 이렇쿵 저렇쿵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타납니다. 나를 위하는 척 조언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좋겠네 저게 좋겠네 하며 이것저것 충고하다 결국에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오지랖 넓은 충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잡음에 시달리다 보면 연구는 제대로 진척 별리 없고 깊이 생각하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자신의 일이나 연구에 집중하고 싶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내 경우에는 목표로 삼고 있던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자 회사가 아예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어차피 쓸만한 제품을 만들어낼 턱이 없다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나로서는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않으니 되레 다행이었습니다.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빈정되는 말까지 들어야 했지만 일에 관해서는 까다로운 요구가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잡음이 사라지자 나 자신에게는 물론 연구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기가 꺾여갔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연구에 전념했고 마침내 놀랄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을 세워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4. 나만의 방식은 끝까지 해내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자신만의 방식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신만의 방식이라고 해서 원래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며 또한 타인에게 배워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자신만의 방식은 어떤 일을 철저하게 끝까지 해내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묵묵히 하나의 제품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완성하는 동안 자기만의 방식이 생겨납니다. 즉 스스로 완수한 일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 속에 자기만의 방식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찾아내려면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꾸준히 장인처럼 실험 장치를 만들었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5. 결점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만의 방식은 일종의 독특한 감 같은 것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품이든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완성했을 때 비로소 자신만이 알게 되는 직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다 해도 제품으로 완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공들여 제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퍼뜩 보이는 어렴풋한 불빛 같은 것 그것이 나중에 자기만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노하우를 철저히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6. 남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큰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은 일단 낙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천적이라기보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설령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될 리가 있나 라며 비웃어도 나는 항상 네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잃는다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하고자 마음먹은 일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자신을 움직여야 합니다. 주위 환경에 현혹되어 주춤할 여유가 없습니다. 7.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남다른 끈기로 이어집니다. 잘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불가능합니다. 또는 안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사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정도 투지도 없다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8.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막다른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 아니 다섯 번, 여섯 번의 실패로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100번, 200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조금만 더 정신으로 자신을 엄하게 몰아세우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빛이 보일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돌파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돌파구만 보인다면 상황은 단번에 달라집니다. 막다른 골목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는 통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9. 판단을 멈추는 시간은 왜 중요할까요? 자연을 받아들이는 감성이나 소소한 풍경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는 성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나는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염없이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멀거니 바라볼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리 오래 바라보고 있어도 전혀 질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멍하니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는 일시적으로 판단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10. 사물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거나 떠올릴 때 그 본질을 보기보다는 항상 어떤 식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판단을 정지시키면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 그대로 사물이 보일 것입니다. 이치나 상식의 기준에 좌우되지 않는 사물의 본질 말입니다. 나중에 어려운 실험을 반복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시골의 산과 들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실험에 관한 자료와 문헌, 다른 학자들의 의견 등 외적인 판단은 꼽고 덮어두었습니다. 환경과 요건에 좌우되지 않고 사물의 본질에 다가갔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남들과 똑같은 방식과 인생에 안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1%의 가능성에 도전하여 성공하라고 하는데요. 이 책 끝까지 해내는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